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 젊은 노동자 두 사람입니다. 청년층이 주축인 노동조합을 이끌 고 있는 분들인데요. 박재민 코레일네트웍스 일반노조 위원장 그리고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사합니다. 화내신 느낌입니다. 주로 이 자리에 앉으시는 패널들이 대체로 40대 50대가 많거든요. 혁신이 필요하겠네요. 두 분 오시니까 환해진 분위기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해 주시죠 우리 박재민 위원장님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코레일네트웍스 본사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로 35살입니다. 네. 우리 김설 위원장. 네. 올해로 31살이고요. 네.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설이고요. 2010년에 만들어져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먼저 말씀 중이시니까 청년유니온 어떤 조직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2010년에 문제의식은 이거였어요. 구직자도 노동조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구직자. 네. 그래서 취업 과정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의 어떤 불안한 삶을 노동조합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청년들이 스스로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간다 라고 하는 좀 취지 아래에서 이제 구직 형태나 이제 고용 형태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좀 누구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 노동조합이 필요 하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직자 또 직장에 가입한 사람 누구든 가입할 작용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언제 몇 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2010년에 만들어져서 벌써 13년 14년 된 노조네요. 우리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지금 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 노조위원장 이시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최근에 mg노조라고 해서 엄청 관심을 받고 막 대통령도 막 이야기하시고 했던 노조 맞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어. 근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상급단체들이 쭉 있는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라는 별도의 노동자 연대체를 연합체를 만들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다른 두 노총이랑 저희랑 좀 다른 차이가 좀 있는데요 노총 같은 경우에는 총연합단체 노조이고 저희는 이제 협의회입니다 새로고침은 이제 10개 노조 대표자들이 좀 수평적으로 동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설립을 하게 된 배경은 노동연합에 대해서 좀 수동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좀 목소리를 좀 표명하기 위해서 낸 거였고 노동자의 권익이나 뭐 노동삼권을 실현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노총과 지향점이 동일합니다. 근데 오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하도 언급을 mg노조 mg노조 하면서 새로고침 노동조합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흔히 누구죠 장해찬 최고위원 등 침핵 김병민 최고위원 장해찬 최고위원 같이 침핵 했던 것도 새로고침 협의회 아니냐 그러면 민주노총이 저쪽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전통적으로 소위 진보개혁 진영 쪽이었다면 새로고침은 보수정당 쪽인가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정치적인 노선하고는 저희는 별개로 가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다른 두 노총 저희 협의회도 그렇고 청년유니원도 그렇고 다각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론에서 조금 다르게 좀 본 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은 아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근데 보니까 오늘 전 이거 너무 조금 뭐랄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뉴스가 나와서 주 69시간 입법예고 이게 17일이든가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거 법안 국회 보고하고 법안 추진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지난 연말 작년부터 들 쑤셔서 가지고 심지어는 야 새로고침도 이건 반대한다. 이게 뉴스가 되던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무기한 연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각각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설위원장. 저는 너무나 예정된 결과가 아니었나 약간 싶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미래노동연구회에서 이제 공고안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작년이죠. 작년에 그 공고안에서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죠. 지금 입법예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온 건데 근데 저는 뭐 지금 뭐 노사법치주의니 노동규범현대화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 전문가 12명이 그냥 몇 개월 이야기해가지고 노동전문가는 또 없어요. 경제법 이쪽 전문가들만 모아서 하셨더라고요. 아니 수능 문제 내고 무슨 정답지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적 갈등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문제인데도 이렇게까지 무리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의 어떤 결과를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가 약간 생각이 들고요. 정말 웃겼잖아요. 이제 장관이 발표를 입법예고안을 발표를 하니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고 국무총리는 또 맞다고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9시간 노동 mz노조도 반대했다. 이게 뉴스가 됐었어요. 처음부터 반대하셨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반대 이사를 전달했었죠. 했어요 정부 측에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마치 주호영 원내대표인가요 당시 야 청년들은 다 좋아해 이거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거지 새로고침 협의회를 사실상 예로 들면서 청년들은 새로고침 협의회는 다 좋아해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새로고침이 좀 설립되기 전에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좀 이사를 타진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새로고침이 등장하기 전에 전달됐던 부분이라서 그런지 좀 의사가 좀 왜곡되었나 싶어요. 왜곡된 거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제대로 반영된 건 아니다. 기분 나쁘셨겠는데요. 뭐 그거는 뭐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들과 소통의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시네. 아니 a라고 얘기했는데 정반대로 안티 a라고 노동조합 입장을 얘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의 주요 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실제로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나오니까 언론에서 뉴스가 됐던 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두 분 다 만나 보셨어요 네 맞나 보셨어요 어떤 말씀 전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고 어 저희는 일단은 이 노동개편안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했고요 네 저희가 그 만나기 전에 220명 정도의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을 했는데 정말 애달픈 사연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새벽 3시에 출 이제 퇴근을 하려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인데 사장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벌써 가게 벌써 가게 네 왜 이렇게 일찍 가 새벽 3시이면 이른 시간이잖아 이른 시간이긴 하네요 네 그렇고요 그런데 실은 이런 경험이 굉장히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같이 근로시간 개편이 됐을 경우에 노동자들의 건강권 그리고 합법적인 어떤 장시간 야간 노동이 가능해져 버리는 건데 과연 총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자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 앞에서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이냐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이종식 장관 사연 다 읽었다 저희가 이제 청년들의 사연 장시간 노동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장관님께 하고 싶은 말들 구구절절한 이야기들 읽었다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요 네 일정부는 인정한다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사회 노동시간이 주당 38시간이라는 거예요 평균 한국이 우리나라가요 네 어떤 통계를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말을 못한다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누구를 누구를 계산을 하죠 주 38시간 실 노동시간이 38시간이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oecd 이 분 한국노총 출신이신데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박재민 위원장님 이정식 장관 만나셨어요 네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새로고침하고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3월 15일 간담회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고요 3월 22일 간담회는 참석을 했어요 3월 15일 간담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연장근로 관리단이 확대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69시간 이거 반대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요 3월 22일 간담회에서는 연장근로 관리단이 확대 말고 포괄임금제랑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말씀 새로고침 쪽에서는 포괄임금제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이 둘 다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인데 그렇죠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포괄임금제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포괄임금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달은 받았다 근데 이거 원래 3월 달까지 조사 해가지고 기획조사해서 이거 밝힌다고 했는데 아직 4월 중순이 지나갔는데 조사결과를 안 밝히셔가지고 저도 조사 결과 남은 걸 꼼꼼히 읽고 좀 이런저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리고 이게 그냥 이게 판결로 지금 대법원 판결로 여기까지 온 거라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그냥 노동부에서 관리감독 잘하겠다라는 말로는 이게 정돈이 안 될 걸로 보이거든요 포괄임금제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 아니 이 얘기만 하고 포괄임금제 얘기를 이 개편안 무기한 연기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폐기 아니면 의견 수렴해서 다시 재입법 예고 어느 쪽 길로 가야 될까요 근데 저는 완전하게 무의미한 개편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취지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아닌 부분들은 아닌 거고 지금 이제 포괄임금제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겠다 근절하겠다 아니면 근로자 대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이 상황들에 대한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좀 명확하다라고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분명히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려가고 그리고 지금 노동규범 현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간을 개편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시민적 지금 저항에 지금 마주하고 계신데 이거는 대시민적 저항입니까 네 이거는 철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 위원장님 포괄임금제 대체로 좀 비슷한 의견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포괄임금제 말고 69시간 대편 관련해서 네 네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69시간제 관련해서 네 주 69시간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으로 표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반대한 이유가 이제 사용자의 작업 지시권하고 이제 노무자의 노동자의 노무제공 거부권이 대등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전제에서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의 시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나 지난주에 64시간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58시간만 할래요 이렇게 노동자가 얘기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불가능하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고요 네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서 노동자가 자율적인 이지에 따라서 연장근로를 거부하기는 사실 힘들죠 불가능합니다 사실 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이제 노사 관행상 그런 부분이 좀 불가한 점이 있고 이제 딱 추격해서 얘기를 하면 한 주에 몰아서 주 64시간을 시킨다고 약속을 하고 나머지 주는 주 40시간을 시키겠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사 간의 균등한 그런 힘의 균형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런 주 69시간을 도입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본 거고요 실제로 평균 근로 시간이 우리나라가 높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2000시간이 넘죠 그래서 입법 예고 기한이 연장이 되고 정부가 대안이나 절중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걸 찬성할 의사는 현재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은 그래도 이정식 장관을 만나보기라도 하셨죠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만나보지도 못했댑니다 그래서 그냥 의견서만 제출하고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의견서만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많은 직장인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포괄임금제 현장에서는 어떤 제도로 그냥 뭐 다 퉁쳐서 근로시간으로 이렇게 환산하기 어려운 직종의 경우 퉁쳐서 월급 한꺼번에 받아라 연봉계약해라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포괄임금제가 작동하고 있나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고정 OT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근로시간을 산출이 가능한 사업장에서도 이런 제도를 적용을 하거든요 다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사용자의 편의 편의가 다분한 거죠 다분한 편의를 위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정해놓고 그걸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혹은 공짜 야근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연봉계약서상에다가 그런 포괄임금을 넣어가지고 통상임금 산입범위에서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왔어요 그런 악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노동의 기본 원칙은 내가 일한 근로시간만큼 그렇죠 상응하는 임금을 정당하게 주는 거잖아요 이런만큼 받는 거 이런 기본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포괄임금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고정 오티 같은 경우는 폐지라기보다는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고정 오버타임 네 그렇습니다 고정 오티는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그게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오버타임 차지에 다 그게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위원장님 포괄임금제 오나명 막기 위해서 단속하겠다 이거 단속으로 막아집니까 이게 단속으로 될 문제였으면 지금 37%라고 하는 숫자 이게 10인 이상 기업 중에 포괄임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에 이거 어떻게 다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죠 10인 이상 사업장 37%를 어떻게 다 단속해요 지금 노동청 지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달려들어도 쉽지가 않을 일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실은 제도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부를 수 없는 제도인데요 이제 이 편법을 조금 그만 멈춰야 되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뭐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박재민 위원장님 네 마지막으로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다고 하셔서 지금 벌써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됐나요 네 시간이 금방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3세대 후손입니다 네 역사적 아픔만 유지한 채 선대를 애도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그냥 생업에 종사를 해왔었는데요 최근 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변함없는 태도 또 잘못된 해법에 대해서 좀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미래세대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미래세대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특히 제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강제노동 역사를 부정하는 현재 상황을 좀 좌시하기 힘들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좀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인 2024년 1월 전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하고자 해요 네 관심 있는 분들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오늘 두 분 모두 미래세대는 강제동원 한일관계 해법 반대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김설 박재민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